오늘의 TMI를 알려주세요. 10초 끝. 오늘 무대 인사 끝나고 뭐 하실 예정인데요? 집에 갑니다. 오늘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멘트가 있으신가요? 멘트는 없고 진짜 오랜만에 무대 인사 드리는 거니까 감사하다는 말씀? 오늘 아침은 혹시 넘어가셨어요? 아침? 안 먹었는데? 끝입니다. 오늘의 TMI가 있으신가요? 오늘의 TMI. 무대 인사 오기 전에 강아지에게 밥을 주고 왔습니다. 배경님은 오늘 아침에 뭐 먹고 오셨는데? 아침 안 먹고요. 여기 와서 커피 한 잔 마셨습니다. 오늘 무대 인사 끝나고 혹시 뭐 하셔야겠다는 말씀이실까요? 아마 또 강아지 밥을 주자. 강아지 밥은 어디 브랜드인가요? 향이 얘기한 분들은. 삐잉. 그거 안 와? 오늘은 KMI. 뭐가 있죠? 아, 아까 무대 인사다가 너무 추워서 내복 사 입었습니다. 오늘 무대 인사 끝나고 혹시 뭐 하셔야 될 건가요? 귀가할 예정입니다. 무대 인사도 무대 인사님. 형님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니까. 피곤하네요. 네. Been there. 너무 고맙습니다. ijn running. enci